오늘은 요청으로 간암치료에 쓰이는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과들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약초들이 자생해 있습니다. 만약 병이 있으면 그에 맞는 약이 있듯이 모든 만병의 원천은 약초에서 비롯됩니다. 인체는 각 장기인 오장육부에 맞는 약재가 존재하고 그렇지 않는 것도 물론 있으니 무엇이든 잘 알아보고 쓰셔야 합니다. 현재 각종 암치료를 위해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속된 항암제 사용은 결국 약재내성을 발생시켜 심각한 부작용과 암세포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녹색식물이나 과일 한약 추출물 등의 천연물에서 독성작용이 적으면서 강력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는 천연물로부터 항암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 간암세포 성장 생육저해제로 활용 가능성이 검증된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기누설과 여러 방송에 공개가 되어 잘 알려진 한약재 오메입니다. 오메는 매실나무에 덜 익은 청매실을 연기로 훈증시켜 만든 약재이고 검은 매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서 오메 추출물로 간암세포주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오메 추출물을 간암세포에 투여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분석하였는데 오메의 핵세인 추출물이 암세포 성장에 가장 큰 저해 효과를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메 추출물이 간암세포주 증식을 억제시킴을 규명하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오메는 30g에 물 2리터 미만으로 3-40분 정도 약불로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또는 분말가루로 만들어서 시호와 반반씩 배합한 후 한 스푼씩 물에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해동력이 강한 메발톱나무의 소벽입니다. 소벽은 메발톱나무의 한약명으로 중부와 강원도 산지에서 자생해 있고 높이 2미터까지 자라게 됩니다. 원광대학교 소벽의 간암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벽이 간암에 미치는 저해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서 소벽 탕약 추출물을 제조하여 간암세포 증식과 세포사멸 수치를 측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소벽 추출물은 세포 증식을 유의하게 저해하였고 세포사멸은 증가시켰으며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벽 추출물은 간암세포인 애투세포에 대해 항암효과를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소벽은 뿌리와 줄기 잎을 약재로 쓰고 맛은 쓰면서 몹시 차며 특별히 유해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베어서 가시를 다듬고 말리면 되고 잎은 꽃이 필 때 뜯어서 그늘에 말렸습니다. 그리고 뿌리 껍질은 겨울에 캐내어 햇볕에 말리시면 됩니다. 뿌리 밑줄기는 10g에 물 700ml를 넣고 다리넥을 반으로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세번째는 한약재로 잘 알려진 늘음나무 유금피입니다. 한국생약학회에서 유금피 추출액이 사람의 간암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습니다. 유금피 분액물은 암세포 중에서 특히 간암세포인 헤프그 2세포 증식 억제작용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암세포 세포자멸사가 촉진되고 고사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상세포와 면역세포에는 별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금피 추출액은 간암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유금피는 뿌리 껍질을 가을과 겨울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약재나 차로 운용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20g에 물 1리터를 붓고 하루 2잔씩 끓여 마시면 되고 참고로 꾸지 뽕나무와 화살나무를 함께 다려 마시고 위암과 직장암의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청군과 꿀을 배합한 후 환제로 만들어 몇 알씩 복용해 쓰기도 합니다. 유금피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점액질이 풍부하여 과하게 먹으면 설사와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게지와 복령 오미자 자격목단피 도인동충하초 등이 간암치료의 유효성이 밝혀져 있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